1번 봅시다 복지활동에 있어서 성격 주체의 성격 다른거 가끔씩 주체 나오죠 공공과 민간이 가장 대표적 분류가 됩니다 공공 민간 인부관은 민간 우회협회도 민간인데 우회협회는 빈민들이 상부상조 단체입니다 빈민들이 상부상조 단체이고 우회협회가 후에 노조활동이라던가 협동조가 발전합니다 우회협회를 통해서 빈민들이 상부상조 단체인데 후에 노동조합이라던가 협동조가 발전하게 되는 민간단체가 됩니다 사망은 구민법이고 구인법이죠 구인법 작업장은 국가의 공공부조 사망이 국가이고요 CS역 민간이고 간단하게 사망됩니다 2번 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던거 옳지 않은거 1절부터 구인법 신구인법 스프렌드법 인부관 당해상 인부관이 민간이 되고요 그래서 공공 민간하는 내용이 다 됩니다 3456번에서 영국에서 복지 발달 순서 잘 나오죠 뒤에도 쭉 나옵니다 주요 제도 주제도 나오는데 주로 순서는 그냥 두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영국 것만 나오기도 하고 후에 중반에 다른 나라 섞어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과 독일 섞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에 담겨야 되고요 일단 영국 것 중심에 보면은 엘자비스 정주 작업 스프렌랜드 공장 개정 이걸 가지고 문장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엘자비스가 정주하여 작업을 하고 길버트가 스프렌랜드 가서 공장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엘자비스가 정주하여 작업을 하고 길버트가 스프렌랜드 가서 공장을 개정하였다 내용도 다 맞아요 사람 이름 맞아요 길버트 엘자비스 사람 이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 됩니다 이 정도가 공장법 개정국입법 이렇게 되죠 여기서 2항 엘자비스 정주 작업 길버트 스프렌랜드 개정국입법 바로 2항입니다 순서 꼭 기억이 되고요 4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발달 순서 엘자비스 정주 길버트 공장법에서 1항 되고요 정답은 다음 주에 다 여러분 일단 예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답 나눠 줄 겁니다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도 5번 같은 순서 길버트 정주 작업장 스프렌랜드 그러면 정주 그리고 작업장 길버트 스프렌랜드 그러면 ㄴ ㄷ ㄱ ㄹ 이에서 2항 되고요 6번에 영국 복지 발달사 맞지 않는 거 영국의 그 근데 구입법은 국가중개혁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구입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중세 교회에서 구제하다가 최초로 국가구제 바뀐 거죠 이랑 거꾸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국가로 엘자비스 구입법을 의미하고 있다 1,3,4고 농자조례는 이것이 이 숫자는 뭐 그러니까 2항 사망은 시험에 자주 빈출된 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항 같은 경우는 배경이 바로 흑사병 배경이죠 흑사병이 그래서 1448년과 9년에 나타났던 흑사병을 통해서 바로 대거 농민들이 죽어버리게 되고 노동력 부족해지니까 그 당시 귀족들이 임금 인상 억제하고요 강제 노동을 강조했던 거다 그래서 농자조례는 농업부문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정되었고요 1931년 빈민구제법은 치안파사 조사를 했다 조사해가지고 이게 빈민 증가하니까 그전에는 구걸을 전부 다 금지하다가 근로능력 없는 빈민은 구걸 면허증을 줬어요 그래서 사망에 조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걸 면허증을 발급한 거 중요한 자격증이죠 구걸 자격증 근데 대개는 근로능력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구걸 면허증을 준 것이 사망되고요 사항수어 엘제수구민법이 대상자 3명 3명 누구누구죠? 바로 10번에 10번부터 10번 바로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어떻게 있죠? 작업장처죠 작업장처고 그리고 노동력 없는 빈민은 구빈원 수용 구빈원 수용 그리고 요부양 아동 요부 아동은 바로 직업훈련 직업훈련 그래서 10번에 있는 바로 3가지를 차별처로 하죠 분류와 차별처 분류와 차별처가 있다 그래서 10번 1항되고요 6번은 1항되고 7번 빈민구제를 국가가 지방정부 책임으로 돌려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제도 그래서 지방정부 책임이 이것이 엘제수구민법이 사망되고요 그래서 국가가 지방정부 책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은 교회에서 국가로죠 근데 국가 중에서 지방정부가 되는 거죠 사망되고 8번은 바로 엘제수 빈민통제법 설명으로 옳은 거 작업장보다는 인근 직장인 취업하도 알세는 인원이고 바로 8번 스타일이 바로 최근 기출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을 섞어서 나오죠 1항은 무슨 법 1항은 길버트법 최초 원외고가 되었고요 2항 자유로운 이등금지는 정지법 3항 열등처에 의한 급여는 개정구입법 정보 책임 인식 이것이 바로 엘제수 구입법 그래서 사항이 다밀리고요 전력도 1년 구입법 특성이 아닌 거 대상자 분류 3명 분류했고요 작업장 제도 정착 빈민단 국가 부조 강제적 처벌적 성격 사항이 중요하죠 사항이 바로 빈민 보호나 권리나 생존권 보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국가가 처음으로 빈민 구조했지만 빈민에 관한 권리성 생존권 보장 목적이 아니고 강제적 처벌적 혹은 사회통제 질서지 사회통제는 질서지 목적이다 당연히 선별주의가 되죠 5항이 틀렸고 여러분 2항처럼 작업장 제도 나오면 작업장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10번 나와있지만 노동능력 있는 빈민을 작업장이 수용했기 때문에 작업장이 나오면 엘제수 구입법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9번 5항되고요 10번 1항되고 11번 구입법 내용이 왔지 않는 것은 전국적 단위로 구민행정 구성되었고요 그래서 중앙에 추미론 추미론 지방에 치안판사 구민감독관 그래서 바로 구민행정책을 갖추었죠 중앙에 추미론에서 바로 밑에 치안 지방별 감독관 치안판사 있고요 그 밑에 구민감독관 그래서 추미론과 치안판사 구민감독관이라는 구민행정을 갖추었다 그만이고요 빈민을 노동가능 빈민 노동 불가능 빈민 그리고 요부양 노동자가 아니고 요부양 아동 그죠 요부 아동이죠 이왕 틀렸고 요부 아동 그리고 억압 통제 목적이다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항이 문제점이죠 바로 지방정부 책임 때문에 지방정부 책임 때문에 교구간 급여 차이 즉 지방정부 간 급여 차이로 급여를 많이 주는 쪽으로 이주하는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그래서 사항이 구인법 문제점이어서 정주법 등장 배경이죠 등장 배경 그래서 결과이면서 원인 그래서 엘리덱스 구인법이 결과이고 정주법 원인이 바로 사항입니다 12번 연구역사에 대한 내용 중에서 맞는 거 구인법은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했고요 정주는 2등 금지했고 작업장법은 근로능력 있는 빈민들을 모두 작업장에 노동하게 함으로써 국부정진 그리고 길벗특법은 원내구제가 아니고 원외구제죠 원외구제 그래서 기영린 특히 디귿서 중요한 거 본래 작업장 부분 대상자가 근로능력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본래 그렇죠? 작업장 자체가 노동능력 있는 빈민을 통해서 바로 수출품 생산에 노동력 확보하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후에는 그 작업장이 바로 기능 상실돼서 노동력 없는 사람도 수용하게 됩니다 일단 초기에는 있는 자 수용이 원칙이다 그래서 리을 빼고 사망의 답이 되고요 13번 구인법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열등초원칙 마련 그리고 노동력 유명했던 차별초 했고요 친족부양 책임 지방정보 책임 상대적 이랑디입니다 상대 이랑디 단어가 열등초원칙 마련 그리고 명문화 강조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랑이 여기서 무조건 답이 되는 건데 바로 열등초원은 기본 원리가 공공부조 일반 원리죠 그래서 엘체스 구인법에서 열등초가 적용도 있었어요 관행적 적용도 있었는데 그런 원리를 법에 명시한 것은 개정구인법이라서 보통 이 문장은 개정구인법으로 표현됩니다 상대적으로 14번은 교회 책임에서 국가 책임이라는 중요한 이유가 재정이 교회 헌금이 아니고 바로 공공재정 구빈세라는 거 공공재원을 통한 구제를 해서 국가 책임이라는 단서가 됩니다 불황자 발생 방지 주력 그리고 요부하동에 대한 사적부가 공적부죠 공적부 그래서 공적부 같은 경우는 친족부양 책임과 관련시켜서 위에 13번 사망 친족부양 그래서 일단 원칙은 부모나 조부모죠 부모나 조부모가 부양하다가 그런 친족부양할 친족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보였던 것이 바로 공적부라 합니다 그래서 요부하동에 공적부와 그리고 공적부 그것까지 그래서 원칙은 개인 및 가족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친족부양 원칙인데 친족이 없는 경우에 공적부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 됩니다 확인 틀렸고 15번 역시 순서문제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내용 가지고 제목 찾아서 순서맞추기 기억은 연합 빈민공장 설립 원외고추장 이것이 바로 길버트법이죠 길버트법 여기서 연합빈민공장은 작업장법이 운영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여러 교육이 공동 작업장 운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이 공동 작업장 운영이다 그리고 빈민이 구제수준이 농재 임금보다 낮아야 한다 원칙은 개정고비법 열등처 원칙이고요 디귿은 임금보조 스플랜드법 그래서 길버트 스플랜드 개정고비법 기역 디귿 랜딘에 바로 이양됩니다 연합비법 달콤